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2019년 새해가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탄소년단이 새해 특별 이벤트를 준비해봤는데요. 네, 콘서트 실황 영화 Love Yourself in Seoul을 극장에서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와, 수고하세요! 네, 월드투어 Love Yourself의 협보한 자동식 서울 콘서트의 열기와 감동을 그대로 다뤄던 겁니다. 무려 스크린 엑스로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 저희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콘서트와 함께 하지 못해 아쉬웠던 분들을 위해 생생한 현장을 스크린으로 선보일 예정이오니 Love Yourself in Seoul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이슬식 끝난 이럴 이슬익 끝! 끝까지 만나요! 안녕하세요! Coming soon.